안녕하세요. 6시 내다혁입니다. 오늘은 당인을 가지고 왔어요. 당인금이고요. 이 아이는 당인입니다.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요. 당인금을 키우다가 입장 전체에 탄저병이 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원래 당인금이 입장이 굉장히 넓잖아요. 시커멓게 변한 입장들을 약을 해주기도 했지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가위로 까맣게 탄저병이 온 부분들을 다 잘라주었고요. 줄기 목대에서 자구가 잘 나오는 품종 중에 하나가 당인인데요. 입장을 이렇게 많이 떨궈내니까 이렇게 자구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일반 당인도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참 사랑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. 거기에다가 당인금은 또 오색빛깔, 무지개처럼 입장이 또 너무 예쁜 아이들이어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당인금 다 욕심내는 다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용종이고요. 요즘처럼 찬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하는 봄과 가을에 아주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.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좀 듬뿍 주시면서 키우시면 입장을 아주 활착을 하면서 아주 커다란 모습으로 예쁜 모습, 정말 부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육이라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하용 다육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지만 강한 햇빛으로부터는 살짝은 좀 피해줘야 될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이제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고 정말 아주 뭐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육이지만 이렇게 묵은 둥이들은 강한 햇살에도 이렇게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견딜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어린 당인들은요. 강한 햇빛에서 키우시면 이게 모습을 유지하거나 예쁜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다육이 중에 하나가 또 이 당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묵은 둥이가 아닌 어린 다육이는 제가 볼 때 반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이렇게 좀 묵은 둥이라고 할지라도 강한 햇빛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반드시 또 햇빛의 양을 늘려주시면서 햇빛을 좀 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입장이 워낙 이제 넓다 보니까 햇빛을 받는 양이 많잖아요. 그래서 햇빛에 좀 그을리고 또 타기도 쉽고 따뜻한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 냉해를 또 입기가 쉬운 다육이가 또 당인입니다. 그래서 겨울에 이제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라울, 방울목랑, 당인 이렇게 냉해를 좀 입기 쉬운 입장이 이렇게 넓고 입장이 조금 얇은 다육이들은 냉해를 입기가 좀 쉽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다육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. 오늘은 당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이 당인금 제가 얼마 전에 노래하는 다육 농장에서 데리고 온 당인금인데요. 예쁜 화분에 빨리 심어주고 싶어서 오늘 분갈이 또 준비하려고요. 캔디 화분이에요. 제가 예전에 방울목랑을 키웠었던 화분인데 냉해로 방울목랑을 예쁜 정말 예쁜 방울목랑 떠나보내고 한동안 조금 놀고 있었던 화분인데 오늘 이 캔디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. 인금은 이렇게 하얀색 분이 내려앉은 다육이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입장에 물이 닿지 않도록 가장자리로 물을 반드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가능하다면 또 저면 관수를 해주시는 걸 저는 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분가루가 있는 다육이들은요. 이 분가루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씻겨 나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분가루는 이 입장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분가루가 약간 지방 성분 같은 게 있어서 약간 만지면 되게 미끌미끌한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표면이 백분가루가 지워지면 그 부분으로 이제 물이 좀 스며들면서 입장이 되게 무르거나 탄저병이 오거나 음... 이렇게 조금 좋지 못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나 이렇게 분가루가 많이 칠해져 있는 동형 다육이들이 있잖아요. 뭐 화이트 그린이랄지 칸테랄지 이렇게 백분이 하얗게 내려앉은 아이들은 특히나 이렇게 분가루가 되도록이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적심을 하지 않더라도 자구들이 아주 잘 나와서 군생이 되는 다육이 품종이기 때문에 그냥 키우셔도 때가 되면 자구가 나옵니다. 굳이 적심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당인금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아 네 또 한인물이 또 나네요. 그죠? 이 당인금은 금 색깔도 이렇게 핑크빛하고 또 금색하고 울긋불긋 또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 진짜 꽃처럼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것 같아요. 음 또 이제 물이 또 들고 자리를 더 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뻐질 거거든요. 자주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